야 거긴 젖이 안나온다고 왜 그걸 빨아 아휴 또 젖을 먹이는거 봐요 얘 얘 지금 젖을 먹여 설아야 아유 참 아무것도 안나와 다니가 그러는거 설아한테 아휴 고생 좀 해라 설아 젖 먹이는거 봐 야 감동인거니 뭐 뭐니 이거 진정한 진정한 엄마다 야 너가 아휴 시끄러워라 아휴 왜 왜 왜 참나 아휴 나는 엄마가 아니야 기다려봐 엄마 없게 왜 왜 나가고 싶어서 그래 와 야 아우 아우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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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아니야 나는 좀 기다려봐 엄마 화장실 갔다 오면 되잖아 엄마 저기로 갔잖아 바보야 야 엄마 저기 갔잖아 저쪽에 이거 와 이리와봐 이리와봐 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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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여기 있잖아 아이고 바보같은 놈 야 우유 다 먹었네 저거 남았네 사료도 많이 먹고 담비가 지금 보라를 따라다니는데 보라는 으르렁르렁대면서 저것들도 다 보라 아휴 저것들도 꺼려놔야 되나 잠깐만 잠깐만 설아가 좋아하네 설아가 설아야 응 설아 좋아하네 아휴 아휴 엄마가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도 좋아하네 얘 쟤 좀 봐 저 담비 좀 봐 서라 젖을 빨아 그 빈적꼭지야 그건 아무것도 안 나와 물도 안 나온다 야 아휴 좋아라 아휴 좋아라 저 넓은대로 좀 나가보면 안될까 자 넓은대로 나가봐 야야야야 너 어디나가 너 진주 이 새끼야 진주 어디나가 밖으로 나가면 안돼 안된다고 밖으로 나가면 저 나가보러 태워서 나가려는거 좀 봐 저거 좀 봐 저거 자 자 일루가 이리갔다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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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봐 얘네가 이제 일루갔잖아 자 야 무슨 개들이 이렇게 많아 싫어하죠 얘는 위험해요 지금 야 소리쳐만해 알았지 보라 알았지 이리와 보라 이리와 소리쳐만해 입이 깊이 돌아간다거나 다물면 안된다 이걸 열어주고 싶은데 열어주면 이 단위가 저 나가려는거네 저것들이 나가려 그러네요 엄마보다 되게 설아를 더 좋아하네 저 나가려는거 봐 저 저 단비도 그렇고 나가보러 태워서 그래 나가보러 태워서 물도 먹고 물도 먹고 저 넓은 데서 설아야 넓은 데서 데리고 노면 안되나 설아 넓은 데서 데리고 노면 안돼 야 거긴 젖이 안나온다고 왜 그걸 빨아 아휴 또 젖을 먹이는거 봐요 얘 얘 얘 지금 젖을 먹여 설아야 아휴 참 아무것도 안나와 단위가 그러는거 설아한테 아휴 고생좀 해라 설아 젖 먹이는거 봐 야 감동인거니 뭔거니 이거 설아 진정한 진정한 엄마다야 너가 근데 젖이 안나와 암만 빨아도 안나와 어떻게 잘 놀아주네 우리 설아가 잘 놀아주네 우리 설아가 애 한번 낳아봤다고 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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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야 이빨 보인거니 아니지 아 쟤네가 입을 입을 밀어서 올라간거구나 입꼬리가 거긴 저기 벙개랑 걔네가 똥싸 아 오줌싼데 야 아 나갔다 쟤 아 저 진주 아 저 자식 저거 진주 나가버렸네 이제 혼자 나가면 혼자 들어와요 저것들도 나가고 싶어서 방법을 모르지 진주는 알아 오줌싸네 저기서 레오 과연 방법을 알까 어 절로 갔다 한마리 갔어 천둥이한테 갔어 음 아이고 아이고 우리 설아 잘하네 어 한마리 또 절로 갔는데 설아야 저기 봐봐 절로 갔어 또 어 리타 절로 갔잖아 누구니 번개야 으르렁대는거 번개도 강아지 좋아하는데 왜 진주 들어와 진주 들어와 진주 들어와 이야 설아가 젖을 먹이네 응 설아가 바빠졌어 여기저기 챙기느라고 아이고 나도 바쁘다 니 따라다니느라고 응 놀아주네 또 놀아줘 설아가 놀아주네 보라야 저런걸 배워 진주 진주 들어와 얼른 들어와 진주 들어와 진주 들어와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아주 그냥 안 돼 안 돼 단위 안 돼 얘네 다 놔두고 나가면 안 돼 너 어떻게 나갔니 아 절로 구멍으로 밑으로 나왔지 바보 오빠야 그렇게 나오면 돼 아이고 엄마보다 더 좋아해 설아를 엄마보다 더 좋아해 설아를 엄마보다 더 좋아해 설아를 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공동 육아를 좀 시켜 줘야 되겠다 그냥 풀어놓기는 얘네들이 위험해 얘네들 얘 둘 있죠 얘네들이 위험해 산대 설아도 또 모르죠 지새끼가 아니라서 어떨까 어찌됐든 지금 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잘하네 저렇게 놀아주고 깨물깨물 해 주고 빠진다 빠진다 물을 아이헤이 어리 어리야 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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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애기 좋아 나도 좋아하는데 왜 안 보여줘 알았어 봐 봐 봐 여기 하나 왔잖아 여기 하나 왔잖아 번개한테 좀 가봐 번개한테 좀 가봐 얘는 싫어하죠 이 새끼 왜 왜 애기를 왜 애기를 싫어해 천둥이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천둥이도 애기를 좋아하진 않은데 번개하고 서라 이거 봐 서라 잘 놀아줘 레오야 희한한 것만 배우고 오지만 그래도 레오 잘 봐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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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주 진주 너 들어와야 되겠다 아무래도 엄마보다 더 좋아? 얘네 좀 봐 얘네 좀 봐 엄마보다 더 좋아하네 전만 안 나오지 무슨 노는 건 더 잘 놀아주네 서라가 최고다 야 아휴 너무 착해 자 보라 지금 진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 녀석 어떻게 나갔지 잘 논다 잘 논다 잘 논다 잘 논다 잘 논다 잘 놀아 또 젖을 먹어 얘는 아휴 아휴 그 궁갈족국지야 그거는 아무것도 안 나와 맹물도 안 나와 잘 논해 아이고 우리 서라 잘 놀아주네 기특해라 저거 좀 봐 저거 좀 봐 둘이 진짜 논해 같은 흰색이라고 참 아휴 같지 않았어 진짜 저거 보실래요? 저 천둥이는 싫어해요 근데 자 보라가 이제 샘이 나는 거죠 보라가 오니까 오줌을 싸네 너가 임마 소리처를 가르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보라가 샘 낸 거야 왜냐면 애들이 애들이 그 저기 그 서라하고만 놀아주니까 에이씨 짜증나 이리와 넌 내가 놀아줄게 에이씨 에이유 이 꼴통아 언제 개가 되려나 저거 서라 너무 좋아한다 우리 서라 너무 이쁘네 응? 서라야 집도 구경하고 이 사료 내 사료 쏟아는 거 다 주워 먹으랬지 니들 응? 청소가 안돼 저거는 아 이 야자 매트에 떨어진 사료는 아 쓸어 담을 수도 없고 일일이 하나씩 주워야 돼요 제가 주워 먹으러 놔둬더니 안 먹네 잠깐만 이 천둥에 오줌 싸는 옷을 치우자 이거 더러운 새끼 이쪽에 담비야 담비 들어와야지 아이고 아이고 빠졌다 하이 빠졌어 빠졌어 괜찮아 월희도 그렇게 해서 먹었어 월이 너무 싫어 아 머리 괜히 내려왔다 머리야 갑자기 올라왔어 진주 이리 와 진주가 나가 보릇 했네 또 이게 여기를 열면 이제 여기를 닫아 놔야 되겠어요 아침엔 이렇게 운동하고 오후엔 밖에서 노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할까 규칙을 그렇게 정하죠 서라 정말 잘 보네 애기를 진주야 계속 오줌 싸네 자식 저거 잘 됐고 난다 그래 잘 됐고 난다 다니가 고마워 아 언니 근데 많긴 많다 정말 많네 언니 개고생 했네 머리는 이게 무슨 난리인가 그래 내가 또다시 또 좀 봐줄게 그래 고맙다 니밖에 없네 자 이 샘쟁이는 따라 내려온 거죠 월희만 차가 계속 비추니까 따라 내려왔어요 아 도저히 못 해 먹겠다 이거 아 짜증 나서 못 해 먹겠는데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보라가 지금 바로 정신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설 아줌마는 조명 받는 것도 싫고 아이고 거기 빠졌네 저 아이고 저놈 저거 바이라 쫄랑 빠졌어요 지금 저 봐 저 등어리 봐 에헤이 다 빠졌어 이거 봐 천둥이 관심 하나도 없어 자 이제 번개 볼까요 번개 아 번개 원래 관심 있었는데 야 강아지한테 왜 이빨을 드러내 이 새끼 땀만 실어도 그렇지 야 뭐야 그 똥이다 야야야 똥이야 그거 계속 위험한 거야 심바는 제가 저번에 말했죠 심바는 되게 위험하다고 첫째 강아지를 싫어하고 잘못 물었다 했을 때 앞 조절이 안 돼 저런 애들은 지금 아직 어려서 두 개 고리고 먹어 다 박살이 난다고 강아지 같은 경우 뼈가 약해서 박살이 나 박살이 진짜 위험한 거지 자 좀 더 데리고 놀아 내가 진주 잡아 올게 보라 잘했어 모는 건 아니지 잘 데리고 노네 진주 나갔던 데로 들어오는 거야 이리와 잡아 오기 전에 얼른 야 이리와 얼른 들어와 나갔던 데로 들어오는 거야 이 새끼 잡아 와야 되겠다 엄마 못지않다 엄마 못지않어 우리 설아 잡아준 바 조아라 조아라 응 저것들은 나가려고만 하구만 다니는 다니는 방에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 버렸어 설아 너가 좀 봐라 애 좀 그리고 있어 워리 무서워 죽을라 그래 저거 좀 봐 워리 워리도 위험해요 리타야 나가자 밤에 이따 저녁에 나가 내가 일하고 오거든 야야야야 이 새끼 어딜 나가려고 이게 뚱뚱해서 못 나가 니는 나가고 싶어서 나가고 싶어서 리타야 나가는 방법을 알려줄까 리타 나가는 방법을 알려줄까 알려줄게 이리 와봐 이렇게 밑으로 나가는 거야 이 밑으로 야 바보야 이렇게 밑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뚱뚱해서 못 나가네 진주는 나가던데 꽃이야 그렇고 Zhong 니가 은퍼린 베리 ней 또 젖꼭지 반다 또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 그건 잘 놀아준다 근데 설아가 설아도 레오를 좋아하네 누나들이 레오를 좋아하나 설아 이리와 이리와 설아 이리와 이리와 여기서 놀아 나 보이는 데서 놀아 니 아들은 왜 저러니 강아지를 엄청 싫어하네 설아가 진짜 잘 아 이제 귀찮다 설아 귀찮다 이제 들어가자 얘들아 아니네 아 뛰어 올라가는 방법도 알려주는 거야 뛰어올라 이렇게 엄마네 엄마 젖도 물리는거 보면 엄마야 야 설아 엄마네 젖을 물렸는데 우유가 안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애들이 포기를 하더라구요 그냥 같이 놀기만 하고 쟤네 쟤네 둘은 얘네들은 어 얘네들은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얘네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네 저 단주는 왜 저러냐면 똥 싸고 싶어서 그래 제가 잠깐 내보냈다 올게요 엄마zers 벽에